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 영희를 피해서 탈출하는 콘텐츠 바로 영희 아오니저택 얘들아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어 니아야 오징어 게임 우승하면 456억을 준다던데 456억? 그래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야호 어이 요루루 456억을 타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넌 니가 귀여운 줄 알지 나 귀여운데? 어쨌든 요루루 이 죽음의 게임에 왜 참가한 거야 난 뭐 돈 벌려고 왔지 뭐 돈 벌어서 뭐하게? 돈 벌어서 뭐해? 돈 많이 벌면 옷도 사고 화장품도 잔댁 사고 이것저것 그렇구나 알겠어 내가 너 456억 벌어서 어디다 쓰게 참가했어 이거 죽을 수도 있다고 잘하면 456억? 응응 자네 뭐라고 했나? 오, 오일람 할아버지?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자네는 1억이 될 상이야 나 너무 무서워 20분 동안 생존하면 456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생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오징어 게임 장소를 탈출해야 된다고? 오우 우리 꼭 탈출하자 오오오 응 가자 탈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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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어어어! 왜 이래! 오오! 무빙! 무빙! 어! 어! 얘들아! 사람이 죽었어! 거짓말! 그냥 죽이는 거였어? 진짜 죽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알았어! 그린 라이트! 얘들아! 꼭 살아서 만나자! 영희 인형을 피해서 숨바꼭질을 해야 돼요!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고! 탈출하려면 비밀번호 내기가 필요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 세트장에서 빨리 탈출하자! 근데 영희 인형이 되게 퀄리티가 좋아 진짜 무섭다 20분 안에 탈출해야 된다! 20분 안에 탈출해야 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린 라이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죽을 뻔했다! 일단 친구들! 아까 죽은 친구들을 구해줘야겠어! 똥똥똥 똥똥똥똥 똥똥똥똥대 뭐지? 이거, 발고나모양인가? 얘들아! 내가 구해줄께! 구해줄께 소영 구해줄께! 자 한 번에 넘어가면 되겠지 흡! 아아아아아아 어? 뭐야? 얘들아 죽어버렸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니 나 엔더진주 가다가 여기에 진검다리가 있다니까 진짜 망했어 진짜 망했어 우리 여기서 못 나가 이제 내가 나가볼게 이걸로 엔더진주 두개 있어 야 영희가 오는데? 영희 왜 떨어지냐 영희 바보네 영희 몸이 무겁네 커가지고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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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명이 밟고 있어야 돼 자 이거 길 맞춰야 되는 것 같거든 오징어 게임처럼 아 그렇구나 요리를 잘 비춰보면은 빛을 비추는게 다르다고 됐다! 30 30 31 31 сам 이거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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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빨리 와 요고 였나? 아니다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여로르님 기억력 뭐 뭐야 맞는데 여기랑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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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와 어려워 이거 빛이 여기야 이야 다음 빛이 번사되는 곳은 여기 여기 아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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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외우겠어 바보들아 바보들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이 죽었다고 다 갔다 어떡하죠 오케이 엔더지로 나왔어 와 이거 나오기 힘든 건데 헛 헛 헛 헛 헛 헛 어 여기가 어디더라 어 어 여긴가 어 어디 여기가 여기였던 것 같아 왼쪽이었던 것 같아 왼쪽 왼쪽 어 어 어 여기다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에바잖아 하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으아아아아아악 핑크머리 뒤로 돌아와 우린 깐부잖아 우린 깐부잖아 깐부는 죽어도 같이 죽어 근데 나 길 못 외우겠어 이거 길 나만 따라오게 여기는 사실 내 유리 눈으로 봤을 땐 직진해도 된다네 뭐? 여기가 문제야 어 어 어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그 다음 왼쪽이다 그 다음 왼쪽 그 다음에 그치 오 야야야 밀지마 야 왜 밀 아하하하하 아무도 우릴 구하러 오지 않아 오 외웠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네 개 으악 맞죠? 맞나? 요기까지 맞아? 맞아요 야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얘들아 이거 어디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있죠? 직진! 직진? 오케이 직진! 어 됐다 됐다 길 만들었다 와 됐다 됐다 아 요르르 구해야돼 요르르 길을 다 만들어놨어 왔어 가자 가자 이 진검다리마저도 힘들구만 가자 리아 형 야 이거 오징어 줄게 제발 그만해 네 이러다 다 죽어 자 빨리 죽어라 여기 길 있어? 네 가자 가자 우리 빨리 끝까지 생존해야지 안 돼요 막혔잖아 불어 불어 길이 있을거야 여기에 없다 길 없다 여기 길 없어 망했다 어 역시 우린 깐부야 날 구하러 왔구나 우린 깐부였어 리아야 너만 믿을게 그 찡검다리를 건너도 우리 구해줘 우리 11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가야 돼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지요 아 딱지치기? 저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이기면 풀어드리고 안 그러면 바보라고 놀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지치기 한 판 하시죠 나오세요 딱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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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선생님이 이기셨습니다 11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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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게 무슨 소리야? 벽 정말 형님은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응 빛 빛 빛 빛 빛 빛 빛 눈숨이 간 kilomet큐 Midwest 덩어 슈 도망쳐야 돼 저 영이 인형 고장났어 진짜 고장난 영이 인형 고장난 영이 인형 어 놀래라 아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비밀번호 찾은거 있어 안내만 캣다 없어 야 알았어 무궁화 꽃이 있습니다 머리 비슷하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osing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일찍은 내려가면 안되겠다 어? 비번 쳐왔다 첫번째 비번호는 4번 달고나가 그거였네 비번이었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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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은 못 내려가야겠는데? 왜 도망쳐? 왜 도망쳐? 우오오오오오오아 우오오오오오오 으아아아아아앙 땜다아айт 영상인사 2분 더 빨리 폭주 다른 친구들은 어디 달고나 찾은 사람 비밀번호 찾은 사람 비밀번호 찾았어 감옥은 아늑하다고? 아 위에 점프해 있었어 이거 깨야 된다 이런 데 또 있다구요 비밀번호가 이런 데는 식은 죽 먹기라고 아 깜부긴 한데 지금 6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까 저 징검다리에도 시간을 너무 썼어 어 있다 있다 오케이 세번째 비밀번호 찍고 나가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사 사 땡 공 땡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 메모해놓고 일단 친구들 구하러 가야겠다 친구들 구하러 가야겠다 친구들 구하러 가야겠다 친구들 구하러 갈까? 엔더지 유즈 어이 빌번호 어딘가 어이 에너지 진짜 많다 이걸 탈주할 수 있겠다 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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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구하러 가자 얘들아 구해줄게 같이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하기로 했잖아 우린 깜부자노 에라이 형이야 라이스 얘들아 내가 왔어 얘들아 내가 왔어 사장님 밀린 월급종 얘들아 내가 왔어 빨리와 잠깐만 비만 하나 찾았거든 이거야 하나만 찍으면 돼 가자 탈출하러 가자 안가면 밀어버린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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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아 5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4분밖에 안 남았어 진정해 사장님 아 빨리 4분 남았어 4분 4분 먼저 갈게 얘들아 3분 3분 1분은 하나만 맞추면 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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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시간이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왜 이렇게 조용해 수상해 속도 포션 먹고 가야겠다 수상해 수상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안올리 아 소금하고 지 피었습니다 형 어 앞으로 딱 세 발자국만 더 가 왜 그럼 줄다리기 위해서 이길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 우리의 움직임이 느껴지면 총을 쏘나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으악!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 등 뒤에서 묻혀서 가면 인식을 못하는 거 같아 너부터 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으악! 저렇게 말이야 뒤에 있는 사람은 인식을 못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분 2분 하나만 맞추면 돼? 하나? 야 이거 하나만 맞춰봐 하나만 맞춰봐 비번 알겠어 4 5 0 0 0 0 9야 맞아 내가 공이랑 9는 다 해봤거든요 0 9 빼고 둘 중에 하나에요 4 0 0 9 아니면 4 9 0 9 4 0 0 9 오케이 1에서 9까지는 해봤어 아 1에서 8까지는 얘들아 4 0 0 9야 리아야 빨리 와 리아야 도망쳐 최후의 1위는 나인가 아 뭐야 이걸로 영희인형을 물리치면 되는거구만 찰빈 형 형 호흡 아 죽지 드디어 저 로봇을 터뜨렸어 딱 10분 남았네 10초? 요루루가 맞춰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래서 팔카스 다 해봤다고요 요루루 캐리 야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죽여 이 녀석이 응? 흐흐흐흐흐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냥 오르주유 죽어 그만해 일어져 다 죽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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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오징어 게임 영희는 미요님이 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에 구멍이 뚫리셨네 네 머리를 너무 박는데 네 우리 찐무강꽂이 피었습니다 한 번 할까?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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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강꽂이 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오우 우와! 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미호 저거 맞는 거야? 어? 요로르도 아까 탈락했으니까 죽인거야? 방금 시프트를 풀었어요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헉?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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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우궁의 그룹이 피었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엥? 이제 내 차례 근데 그 요로루님 디코마이크 꺼져 계신 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아 그러네? 뒤에서 댕댕이가 쳐도 바로 죽었쥬? 다행이다 욕했는데 안 나갔어 짱이네 자 한다 네 찐투한다 1인증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팀킬 가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 쏘네 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정답!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 움직였어요! 내가 봤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 움직였는데! 왜! 왜! 움직여! 피해! 못 온 걸 피해! 자 어쨌든 오늘 오징어게임 영의괴물 나 단미녀야! 나 배신하면 죽인다고 했지? 나 배신하면 죽인다고 했지? 또 명대사 한다! 자네가 지금 그러는 건 말이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 오징어게임 아워드에 뵙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그럼 안녕!